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, 울산 지역 전체 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지원금이 지급된 걸로 집계됐습니다. 울산시는 지급 대상 가구인 47만 300여 가구 가운데 56.8%인 26만 7천여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47.7%로 가장 많았고, 현금이 9.1%로 뒤를 이었으며, 구금별로는 북구가 62.1%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